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누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과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일, 또 안 피하고 싶고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일이 계속된다면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순간 우리가 기도의 파워를 누리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을 향해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그 순간 랩런트들이 또한 우리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남기기 위해 하나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 순간을 기도의 파워로 당당히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항상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구에 탈북을 한 분이 전도되어져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제가 그분 집을 이렇게 신방하려고 들어갔었을 때 그 탈북하신 분이 북한 방송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북한에서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방송을 보고 계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간드러지는 목소리와 아름다움 춘선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음악은 듣는 게 너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할 정도로 문화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이 그렇게 살기 싫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고향이 그려서 북한 방송을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어떤 것들이 각인되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었고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우리에게 잘못 확인되어진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했고 북한 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면서 몇 년 동안이나 도망치시면서 먹고 산다고 안 해본 일 없고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순회하면서 다니신다고도 합니다. 어디서 더 많이 도와주는 것 없나 여기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교회를 또 순방하시면서 다니시기도 하시고 사도신경이랑 찬송가 이렇게 너무 잘 따라 부르시는 거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포럼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탈북을 해서 중국에 살고 있었을 때 본인의 아들로부터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믿으면 3, 4대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도 교회를 가시게 됐고 하나님을 믿으셨고 그 말을 듣고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를 잘 섬기고 정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빠지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은 돈 아니지만 1원이라도 있으면 새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헌금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집을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 이사하는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일주일 만에 사람이 죽어나오는 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 아들이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그 집을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죽게 되어진 겁니다. 사고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몇십 년 전에 죽었는데도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자기도 죽으려고 세 번이나 자살을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들이 좋은 곳을 못 갖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 꿈속에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이라고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듣는데 참 너무나도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구나. 그리고 또 네 분을 보게 되었는데 세 분은 그냥 이야기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저분들도 할 이야기가 많을까. 먼저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다.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속이려고 하는 이 사단 이 귀신 우리의 생각과 꿈을 이용해서 속이는 이 귀신의 장남을 또 말씀드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하나님 믿었다면 그는 반드시 천국에 가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순회하고 다녀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잘 믿는 척 처음 왔었을 때 뭐든지 내내 하시면서 감사하다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더욱더 깊고 높이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 한 시간에 예배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모든 송도님들 남을 살리는 주기중한 가치있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다시금 깨닫고 승리하시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다가 매임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조금 오해가 생기고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볼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각인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던 세상이 무슨 말을 하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더욱더 가치있게 누리고 기도의 파워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가 한평생 기억에 남는다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얻고 이렇게 다녔을 때 신호등을 건너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쟤는 선생님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또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한 번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재미로 타로 이런 것들 점수를 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미가 떠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정말로 운명 저주 팔자 속에 갇혀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을 누리는 천국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인간이라는 이 한계를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우리 기도 제목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걸 이렇게 드릴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택시를 타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저희 지역에서 캠프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주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한 분 한 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공원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두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시고 한 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계시고 교회를 다니는 분과 먼저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본 적도 있고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나 아무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많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귀신도 봤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귀신을 안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본인의 딸이 귀신을 보고 대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딸이 이제 귀신하고 대화하고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딸에게 귀신한테 로또보노나 불러줘라 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딸하고 이런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렇게 엄마에게 엄마엄마 하면서 이제 번호 좀 불러봐 하면서 번호를 막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놀라가지고 이렇게 다 적지는 못하고 번호 세 개만 이렇게 적었는데 그 세 개가 다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한테 이렇게 한 번 더 불러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딸이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귀신이에요. 귀신이네요. 계속 대화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귀신의 존재를 밝히 드러내야 하겠죠. 거짓의 압이. 우리를 속이고 멸망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정체를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옵니까? 처음에는 잘해줍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잘해주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사기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기친다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복음을 들어보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난리가 난다고 이렇게 거절하길래 그 친구가 오기 전까지만 말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창조,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영적기도를 하려는 순간 그 친구가 딱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딱 왔으니까 이제 또 가라고 해가지고 또 그때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이 귀신도 귀신같은 타이밍으로 이렇게 잘 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으시죠? 예원의 송도님들은 기도의 파워를 누리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난주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귀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귀에 오라고 난리던데 여기는 조금 다르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도 교회를 다녔고 자기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의 동네에 어떤 한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단대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절대 이 교회 안 가고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애통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미안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평가받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조금 이렇게 수긍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 이 화평을 전하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현장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몇 마디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알 가치도 없는 나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이 멋있는 예원께로 불러주셔서 함께 복음을 듣고 성장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전도의 문을 보시고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골렛의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만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제자의 인생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보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이렇게 세탁소에서 그 지지난 번 설교 때 세탁소에서 만났던 그 다락방 하시던 분이 지지난주에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에서 오셔요. 양주 그런데도 오시겠대요. 이렇게 다락방 계속 받다가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양주에서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게 되시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감사한 현장입니다. 보금을 계속 들으시다가 정말로 이 보금을 계속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오신다라는 것 멀리서 오시더라고요. 이 보금이 정말로 갈급하고 필요한 분들은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 가운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들어야 될 그 한 영혼 정말로 그 보금을 들은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제자로 세워지는 그 한 사람과의 만남 우리의 전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로 2, 3, 7을 승리하는 성교하는 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것이고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정려에 충만한 교회로 본당원당 이후에 정말로 2, 3, 7을 제대로 살리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